네.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 찾아보겠습니다. 최성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 유한타 증권 최성민 프라이빗뱅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DI 동일에 대한 히든 스토리를 또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먼저 투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DI 동일의 투자 키워드. 먼저 알코아 CEO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꼽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알코아 CEO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알코아라는 회사가요. 미국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 유통업체입니다. 시가 총액이 아마 한 11조가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알코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15% 정도 상승했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실은 주가 상승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어떤 것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데요. 첫째는 일단 알루미늄 가격이 과거 13년을 보았을 때 역사적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차트를 보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더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시점이 피크냐. 이런 것은 사실은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 원자재를 예를 들자면 사실은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알코아 CEO라고 뽑았는데요. 이 큰 알루미늄 회사의 CEO 발언이 중요한데 일단 2016년 회사 분할 이후로 처음으로 배당 발표를 했습니다. 알코아가. 그리고 6천억 금요의 자사주 매입 발표도 했습니다. 작년에 좀 손실을 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주저하는 정책을 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코아의 CEO는 향후 원자재 시장의 사이클과 그로부터 생산되는 알코아 회사의 현금 흐름을 예측했을 때 알코아의 주저하는 정책을 지탱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접시께 풀이하면 한마디로 돈 많이 앞으로 벌 거니까 우리는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시 힘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원자재 사이클은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영어로 말을 하면 Will last longer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CEO 정도 되면 이런 Will 같은 단어 이거 쓰기 좀 어렵거든요. 뭐 Could나 Can이나 May 뭐 이런 존을 좀 보수적으로 좀 쓰기 마련인데 Will 이건 좀 강한 표현이죠. 좀 의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알루미늄이 역사적 최고점에 도달했는데 더 긴 사이클을 기대하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확신해서 배당도 줄 것이고 앞으로 자사주도 매입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 알코아의 CEO만 이런 알루미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간 스탠리나 JP 모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이나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사인 블랙록의 CEO도 최근 원자재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좀 더 넓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상승 예 좀 아직 꺾인다라는 것은 좀 먼 얘기인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재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서 또한 이제 알코아시오의 자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투자 키워드를 알아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소재에서 귀한 소재로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동원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알루미늄 가격이 3,000불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3,200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말씀드리면 13년 최고인데요. 13년 내 최고인데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알루미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수요가 계속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알루미늄은 좀 어디서부터 수요가 발생할까요? 이게 수요의 상당 부분이 전기차 산업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전기차 수요가 향후 10년간 매년 2, 30% 성장한다는 거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없는데 이 전기차에서는 내연기관 장착 차량보다 70km 많은 더 알루미늄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동차 프레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 알루미늄 팍, 파우치용 알루미늄. 지금 보시는 것이 자동차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프레임도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야지 사실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차체를 가볍게 하려면 특수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데 당연히 비철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차량 경량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알루미늄 소재는 기존 철강 강판의 3분의 1 무게고요. 강성과 안정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목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알루미늄 압염 제조 기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사에 F-150이라고 아주 유명한 픽업트럭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게 전체 차체 내 알루미늄을 92% 그러니까 거의 다 알루미늄이 돼 있다는 거죠. 차체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철강을 쓰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300km 이상 차 중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기름을 쓰든 전기를 쓰든 수소를 쓰든 에너지 요구량이 적어지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럼 차량을 가볍게 하는 경량화 소재로도 쓰이고 또 친환경 소재로는 어떤 데 쓰이나요? 이게 알루미늄은 풍력 터빈 타워하고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여기저기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이 풍력 터빈 타워인데요. 대부분의 터빈 타워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요. 특히 태양광의 설치 구점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85%가 알루미늄입니다. 이거 우리가 딱 봐도 알겠죠? 밑에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지만 중국의 태양광 투자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중국 사막에 이건 뭐 며칠 전 뉴스입니다. 100기가와트의 태양광 설치를 선언했고요. 2030년까지는 1200기가와트를 설치할 계획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3200불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수요 증가라면 알루미늄 가격이 3500불, 4000불 가도 그렇게 놀라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친환경 소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친환경 산업에서 알루미늄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실 소재는 알루미늄 소재 중에서 어떤 건가요? 오늘 강조드릴 거는 다 아시는 바시피 알루미늄 박입니다. 2차전지 소재 투자에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현재 많이 보시는 게 전해질 보시고 음극재, 양극재 이런 거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박 많이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진 머트리얼스가 만드는 동박, 구리박. 그런데 만약에 구리박만 아시면 알박을 모르신다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벌써 수개월 전 얘기이긴 한데요. 에코프로비엠이 SK로부터 10조 정도의 양극재 또 수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알루미늄 박입니다. 잘 알려진 동박의 반대편에서 양극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박과 동박은 바터리 충전과 방전을 하려면 전류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물질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진 머트리얼스는 PBR 8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알박을 하는 회사들은 PBR 1.5배, 6배에서 2.5배 사이로 거래된다면 시장이 좀 미스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파우치형 필름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일본 총리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공무를 있지 않았습니까? 신사를 방문해서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본과의 사이가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루미늄 필름은. 전체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파우치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는데. 이 배터리 분야 일본 우존도가 높은 대표 소재가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죠. 이 알루미늄 파우치를 국산화하면 관련 회사의 실적이 콘텀 점프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좀 약상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본의 DMP하고 쇼와 댕꼬에서 전 세계 시장의 70%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우치 필름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민감한 소재이고요. 사실 품질 인증까지 테스트 절차 이런 것들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사실은 양산화 단계에 있다고 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국산화가 앞으로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일반 소재에서 귀한 소재로 변하고 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아주셨고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동일 알루미늄이요. 이 회사가 비상장사죠? 네, 이 동일 알루미늄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DI 동일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장 회사라는 것은 자회사라는 것은 30%만 가지고 있어도 자회사로 편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자회사가 될 수 있는데 DI 동일의 동일 알루미늄의 지분은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합병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일 알루미늄의 이익도 DI 동일의 온전히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럼 동일 알루미늄도 이제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증설을 참여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다시 반등은 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동일 알루미늄 국내에 4개의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지를 매입하고 양극재 소재 알루미늄 밖 추가 증설을 시작했고요. 해외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될 것 같은데 아직 뉴스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사실은 알루미늄 밖 생산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국내에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벌 증성 사이클로 동산은 9개 이상의 알루미늄 재줄라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증설로 이익이 굉장히 급증을 하겠군요. 사실은 알루미늄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알루미늄 가격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2분기 평균이 2400불이었지 않습니까? 3분기 평균은 2700불이었고요.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사실은 영업이익이, DI동일의 영업이익이 72% 증가했고요. 3분기는 당연히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다른 소재업체와 또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이나 속도보다 캐파 증설이 더 빨리 일어난다면 아마 2022년, 어디 보시죠. 2022년 표가 19배 아닙니까? 그다음에 2022년 PBR이 1.6배인데 지금 일진 미트로일 수는 PBR이 8배입니다. 후성은 9배고요. 동아기업은 3.3배입니다. 그런데 DI동일은 보시다시피 일진 미트로일 수가 48배로 거래되고 있고 PBR은 8배인데 DI동일은 1.6배에다가 19배 아닙니까? 그런데 DI동일은 환경플랜트 사업 동일 CN이라는 회사도 있고 또 플라즈마텍의 미래 사업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어느 누구나 이렇게 소개를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업 보고서를 두세 번 반복해서 정독하시고 매수의 관점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공부해 보시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DI동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진권 최성민 프라이빗뱅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